오늘 정말 못한 것 같은데 아니 뒤돌아 봤는데 내 마음이 네 전부를 기억해 뭐예요 항상 너무 행복하지만 매일이 매일이 너무 행복하지만 난 그저께부터 해가지고 콘서트 시작하고 그저께랑 어제랑 오늘 이렇게 좀 행복해도 되는 거예요? 네 진짜 행복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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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좋은 순간들을 다 원수들이랑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 행복하고 진짜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에 다 원수랑 저희랑 같이 있는 곳도 전 너무 행복하고 행복하지만 바로 못하겠는데 진짜 진짜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 됐는지 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를 사랑해주시고 진짜 너무 너무 느껴지거든요 이렇게 하나하나 해주는 것만 봐도 너무 느껴지거든요 근데 오늘은 정말 너무너무 그런 걸 많이 느껴서 저 너무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진짜 여기서 너무 고맙고 진짜 앞으로도 진짜 한 사람 한 사람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고맙고 여러분 너무 좋은 아이들과 함께 집에 가다가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함께하게끔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정말 정말 이런 스테이지 한 번 많은 많은 분들이 저희측 때문에 너무 많은 분들이 정말 준비해 주셔서 그래서 저희는 TWICE에서 이舞台에 앉아있을거에요. 정말 엄마와 아버지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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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모님의 목소리도 좋았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많은 사람을 응원하고 정말 행복합니다. 역시 너무너무너무너무 제가 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너무너무 감사합니다